경북 동해안은 오늘 초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봄과 여름 사이 기온 변덕이 심한 요즘입니다. 저번 주에는 비교적 선선했는데요. 오늘은 초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28.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올랐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꽝충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도 무난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서늘합니다. 입고 벗기 편한 거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영덕과 울진 지역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오늘 밤부터 바람까지 강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8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8도에서 3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19도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최고 2미터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더위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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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